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28살이 이거 갖고 왔어요 우리 여기 얼굴 비치는 거 아니야? 방금 얼굴이 비쳤어! 어? 그러면 트랜지션 할 때만 뭐야? 소리 왜 이래? 잠시만요 싫다 이거 이 소리 왜 이래? 언니에 대한 소개를 해줘 사실은 저번에 봤던 사람이고요 친구가 별로 없는... 저는 히키코멀리인데 오늘 오랜만에 손톱 판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사진 보내준 거 여기 띄워줘 그 뒤파먹은 거 그랬다가 혼나고 기르고 온 상태 진짜 무슨... 무슨... 뭐지? 손톱깎이로 그리고 파츠를 떼다가 손톱을 지파먹어가지고 손톱깎이로 한 거야? 어 아 파츠를 떼다가? 그 파츠랑 다 떼다가 깊게까지 안 파져서 다행이지 깊게까지 안 파져서 다행이지 살 안 파는 게 어디야? 그치? 그치 근데 거의 뭐 살까지 갔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살짝 울퉁불퉁한 거 보여? 아 그렇네 그때 잔해야 그때 잔해를 왜 몇만 원 해본 거야? 두 달? 별로 안 됐네 두 달? 두 달? 두 달이 엄청 많이 된 거지 하긴 맨날 보다가 하긴 맨날 보다가 강산이 바뀌는 시간이라고 아 내가 잘못 배웠나 봐? 응 힘 좀 빼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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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던 친구인 것 같은데 아니야 항상 쓰던 애야 장사 쓰다는데 포장을 안 벗긴 포장 벗긴 애도 있어서 헷갈릴까봐 아 아니 저 언니는 이것만 발라도 진짜 깔끔해 보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예전에도 한번 긴 손톱에 하지 않았나? 옛날에 아 아 아 손톱이 길었던 적은 많아 아 그랬어 아 아 그랬구나 야 내가 언니야 뭐라고 안 했어? 이거 핑크핑크해줘 왜? 언니 손톱이 핑크색인거야 내가 맨날 없는데 핑크 손톱이라고 하잖아 이거 투명이야 그냥 언니 손톱이 핑크색인거야 어이없네 여태껏 내가 말할 땐 부정하더니만 왜 손톱이 핑크핑크해져? 원래 본인 손톱이세요 짜잔 JN13 젤리누드라는 뜻이야 히히히 히히 앞뒹 최근에 어떤 사람이 컬러를 물어보는가 그래서 샀는데 JN13이었어 근데 그게 젤리 and 누들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알게 됐어 X2 왜냐면 내가 뭐 이름을 보고 쳤진 않잖아 , 비ью 그래도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네 이게 진짜 완전 얘로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고 여기만 해 줬어요 비 중간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니까 손톱을 맑게 하기 위한 넣어주시겠어요? 또 숨 참았어? 반대 손 주세요 아 근데 너무 이쁘다 거의 무슨 손 모드에 갔네 이렇게 맑아? 이쁘다 심플한 네일 할까? 나 다 아네 갑자기 이 손이 되게 이뻐보이는가? 벌써 이쁘다 근데 지금도 너무 맘에 들어 깔끔해졌어 가마랑 다 아네 다 아네 너 왜 우참하냐? 귀여워서 싫어요? 나이가 의심되는 당신 철이 안 듬 좋은 거지 철 들으면 빨리 줬는데 써 누가? 안 돼서 틀었어 시럽은 뭉치지 않게 바르는 게 제일 중요 제일 중요 들었죠? 너 캔 어떻게 했다? 젓가락 근데 이거 이쁘다 진짜 이쁘지? 이쁘지? 왜 싸움을 결투 신청하시는 건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어때? 여기 더 잘 된 것 같아 예쁘지? 어머 웬일이야 좋잖아? 신나잖아? 난 이제 두스 달인이라고 진짜? 짠 졸존대 하도 해가지고 웃을 일이 아니었고 어 얘 흐른다 그니까 흐르는 것 같더라고 괜찮아 이 정도면 끌어올 수 있어 끌어왔지? 흐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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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립 컬러 어 물 먹은 흑 흑 천둥 번개 치는데 흐흐흫 이건 진짜 공허한 소리다 방금껏 그니까 언니 많이 배고파? 빨리 한척 손하고 먹고나올까? 아니 그런지까지 배고프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배고픈게 아니고 소화되는 소리잖아 소화되는 소리네? 응 내려가는 소리? 얘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배가? 조용하라고 해봐 맨날 회사에서도 갑자기 이러다가 그럼 소리를 질러 다른 소리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 그러면 소리가 묻힐 거야 허통 쳐 허통 어때? 좋은 솔루션이지? 나 이거 진짜 고치고 싶은데 못 고쳐 그래서 내가 약간 취업 안하는 거야? 이거 너무 예쁘다 봐봐요 저 뒤는 꽤 높습니다 퇴명을 하는 권역 IQ가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아 이것도 있나? 잘라서 쓰라며 아 이거 재밌다 언제 받은 선물이길래 이제 뽕을 뽑고 있는 거야? 딱히 쓸 데는 없잖아 얘가 집에서 휘두르고 있으면 되지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 많이 상해 근데 이거 컬러 진짜 예쁘다 그니까 근데 요즘 이렇게 점만 찍는 것도 하던데 약간 힙한 사람도 있잖아 약간 홍대 홍대 합정 그런 느낌의 뭔지 알지? 그쪽 네일에 이런 점만 찍는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 물론 이렇게 찍진 않았고 더 얇게? 더 얇게 더 얇게 뭔가 뭔지 알 것 같아 큐빅 대신 찍은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뭔지 알 것 같아 맞아 그런 거를 좀 하시는 거 보고 나도 해볼까 했는데 내 손은 너무 힙하지 못해서 탈락해 손이 힙하지 못한 건 뭐야? 그니까 손과 주인이 둘 다 힙하지 못해서 탈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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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여 가져갔어 그니까 내가 뺏어버렸네 아 옛날에는 방송에서 브랜드 이름 말에도 짤렸잖아 맞아 맷도날드 스타벅스 사랑합니다 광고 주세요 그치 무슨 광고를 다과 겸 네일 아트 시간 아 먹으면서? 아 근데 너무 이뻐 이거 봐 맘에 들어 나도 꾸롱꾸롱 꾸네 꾸롱꾸롱 근데 너는 조그맣잖아 소리가 누워야 개크게 나 누우면 나도 크게 나 나 치과 갔을때 너무 곤란해 나 피부과 갔을때 그렇게 재현한데 정자세로 누워있으니까 소리가 계속 나는거야 심지어 엄청 조용하잖아 피부과는 너무 이뻐요 맘에 들어요 정말 영광 근데 언니가 여태껏 한것중 제일 컬러감있는 네일인거 알아? 여태 한것중 제일 나도 드디어 컬러를 허락했다 틴트 허락한 컬러만 허락하시네요 허락한 컬러만 허락하시네요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거 언니 입술이 똑같고 여기 좀 보여줄래? 컬러감이 어느정도인지 몰라가지고 살짝 더 붉어야되네 동룩은 그릉그릉한거 같다 배에 힘을 주니까 꼬륵소리가 덜 나네 내가 못내려가나봐 너무 부끄러워 기다렸다는 듯이 나네 어때? 컬러감? 양쪽이랑 같이 봐주시겠어요? 맞는 거 같아요 넣어주세요 그럼 30장 우리 꼬릉스로이 타임하자 힘풀어 이렇게 이렇게랑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게 나중에 언니가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언니가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언니? 제가 뒤쪽이 다 짜 이 작은 애랑 얘랑 얘를 조합해보자는 거지 그래 할게요 얘를 여기 얘를 여기 얘를 여기 다른 맛 있죠? 어때요? 괜찮죠? 네 약간 위치를 살짝 더 손봐볼까요? 약간 위치를 살짝 더 손봐볼까요? 황금비율 황금비율 그니까 그 살짝 너무 대칭지도 않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이대로 할게요 네 근데 이쁘다요 너 광산 있어? Warum 이라고 광산있어라는 말은 좀 심각한데 좋은데? 광산 있어? 뭔가 되게 부자 같아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는 이 큰 거 하나랑 이거를 세 개 조합하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집에 왔더니 엠보하는 저기 따로 있거든 저기 왔더라고 매일매일 재료가 와 물을 좀 조정을 해줄게요 물을 덧붙여야죠 삼각형처럼 피 때문에 뭐가 안 보여 어? 데자비 있는데? 예전에도 가려지지 않았나? 예전에도 가려지지 않았나? 그때도 반짝이는 거 있었나? 어때? 이렇게 좋아 웃긴다 뭐하세요? 초딩이신지? 어때? 내일모레 백살입니다 좋아 괜찮아 안 드세요 네 어때요 예예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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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으흠흠 호흑스 마리 음 음 음 예쁘다 예쁘다 예쁘지? 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하핳 어디갔지? 오 이쁘다! 이거! 얘가 나온 것 같아 투명 리본이 있어 투명하게 비치는 거야 아예 감싸져서 안 보이는 거야 투명 리본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많은 거 샀어 이거 뒤에다가나 앞에다가 컬러 바르면은 음영력이 대단하네 리본이 어디를 볼까?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상관없을 것 같은데? 위치 괜찮나요? 네! 확실한가요? 삐뚤어졌는데요? 손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아니야 아주 삐뚤어졌어 이 정도? 응 내가 이렇게 잡고 싶으니까 이거 꽂아줘 저거 눌러줘 됐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반대 손은 반대 손은 얘를 넣을 수가 없을걸 어? 이거 너무 커서 아플 것 같아 어? 드러면 간다 들어가? 이거 안 찔리게 해줄게 가능? 응 이렇게?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어? 얘랑 맞춰야 돼 응 이방이야? 응 잠시만 잠시만 어디가 맞는 것 같아? 어? 됐어 됐어? 확실해? 응 아닌데? 지금 됐어 꺼지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오버레이를 할 거예요 잘하셨다 진짜 예쁜데 색감이 안 남겨 실제가 진짜 예쁜데 어쩔 수 없어 이건 나의 나의 몫이지 뒤돌고 잘 하시길 해줘 나 색 잘 못 본단 말이야 어딨어? 램프? 여기 어딨어? 난 저건 줄 알고 이게 훨씬 예쁘네 무려 여기 다 나온다고 맘에 들어? 이제 작업할 맛이 나겠지 난 맛이 안 나 진짜 많이 이기갔어 근데 맞아 한 불 넘었으니까 미세 컨트롤 너가 이렇게 손톱 예쁘게 해주면 핸드크림을 말할게 어? 핸드크림 장사를 해야 되나? 진짜 이게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 못 채워줄게 투명함에 투명함이 더해졌어요 투명함에 투명함이 더해졌어요 이거 공면발색 예쁜 거 같아 리본? 응 괜찮지? 얼음 같아 응 예뻐서 샀다 보니까 좋아하세요? 무슨 리본이냐면요 이런 리본이에요 궁금했죠? 리본이 보이시나요? 초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안 맞는 거 같아 진짜 얼음 같아졌어 그치? 이거 메꿔주면 더 예뻐 보지 마 언니 라틱하지 않았어? 어응 깨끗 궁금해가지고 끄고 봐 끄고 왕 라틱한 사람이 눈을 블루라이트를 직방으로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300만원짜리 눈 막쓰기 그러니까 어 너무 좋다 깨끗해 진짜 너무 속 시원해 속이 얼마나 답답하셨던가요? 어머 너무 지저분했잖아 지저분하진 않았어 그냥 많이 길었을뿐 언니 진짜 깔끔하게 잘하는 거야 언니 기분이 그냥 지저분하게 느껴진 거 아니야? 그냥 뭔가 그 이렇게 정리되지 않게 그냥 기른 느낌이잖아 보통 다 그러지 않아? 어떻게 길러야 해 그럼? 그래서 그냥 그랬다고 근데 나도 맨손톱으로 안 기른 지가 오래돼서 응 무슨 느낌인지 공감이 안 돼 현재로서 넌 F가 아니야 그러게 여기가 이렇게 걸리면 아야하니까 오 여기도 UX가? 적용 안 되는 곳이 없죠? 없죠? 난 UX가 기본 커리큘럼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 공무원들이나 응 로닉과 예체능 상관없이 근데 필요하지 진짜 이게 뽀들뽀들한 아이로 마무리 정리해 줄게 아 근데 이거 정리하는 거 너무 기분 좋다 진짜 예쁘다 근데 진짜 예쁘다 폭스바리 귀엽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